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2 잠깐 말씀드렸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부분 제가 지금 저도 벌써 한 2년 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물가물한데 파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나 아니면 판결이 안 날 수도 있는 거 허가가 기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직 저희 아이가 집에 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아이가 아이를 결정하고 난 그 순간에 정말 제 아이 제 마음속에는 그냥 훅 들어와 버렸거든요 이미 내 아이로 들어와 있었다 판결, 재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는 내 아이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눈물 핑 돌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생각해보질 않았던 거 그 질문을 받아서 이미 내 아이인데 마음속으로 이미 내 아이인데 아 그러면 그냥 저는 위탁으로라도 제가 키우고 싶다고 글썽글썽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그 얘기하면서도 울컥하는데 그런데 이제 판사님들은 최악의 위탁도 불가능한 거 아시죠? 지금요 아니 이 아이는 어쨌든 입양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가정으로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입양을 가야 돼요 다른 부모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어떡해요 울세요 지금 아니 허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사님들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여쭤보는 거고 또 얼마만큼 입양 부모님들이 직말 이 아이에 대한 입양이 간절한지를 보기 위해서 아마 물어보시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국내 입양은 신문할 적에 거기 같이 배석하지는 못하는데 국외 입양 같은 경우는 저희 입양 기간이 같이 배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꼭 해외 입양 부모님들한테도 꼭 물어보세요 만약에 안 된다면 만약에 할 수 없다면 뭐 이런 거 꼭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입양 절차에서 지금 어느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서류 얘기하다가 서류 얘기하다가 서류 얘기는 끝났고 이제 다음 절차 서류가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교육? 서류는 재판을 시작할 때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서류는 어느 시점에 준비가 되나요? 서류는요 이게 지금 굉장히 방대한 양의 서류를 준비해야죠 시간도 많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한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가정조사서라는 걸 발급하기 전까지 가정조사서 네 네 이제 다음 단계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서류들이 지금 준비가 되면 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이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는 뭐 예비교육을 받으시기 전에 꼭 해야지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가정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가정조사를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 서류들이 다 스크린이 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구나 예비교육은 또 뭐예요? 네 이제 부모님이 되시려면은 지금 법적으로 8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교육을 부모님이 양쪽 다 받으셔야지만 교육 이수증을 드리게 되고 그 교육 받으셨다는 서류를 이제 같이 첨부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 상황인가요? 그렇죠 당연히 전인 거죠 전인 거죠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교육 8시간 마쳐야 되고 네 그렇죠 서류도 다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렇죠 가정조사도 가정조사가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데 가정조사는 알리고 가는 가정조사가 한 번이 있고요 그건 지금 입양기관에서 하는 가정조사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입양기관의 지금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알리지 않고 불씨로 가는 그런 가정조사 두 가지를 다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조사가 2회가 다 끝나고 모든 서류와 또 이런 교육에 관한 그런 서류가 완비가 되면은 이제 가정조사서라는 거를 입양 부모한테 발급을 하게 돼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대한민국에서 당신은 입양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마치 자격증 같은 그렇죠 그 서류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입양을 신청하실 때 썼던 신청서와 위에 양식은 거의 비슷하나 발급자가 이제 입양기관이 될 수가 있겠고 지자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입양기관에서 입양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지자체가 이런 국내 입양 상담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된다면 지자체장도 그걸 조사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서를 들고 만약에 지금 동방사회복지에서 상담을 하셨는데 동방사회복지에 원하는 아이가 없어요 나는 우리 부부는 나이도 많고 그래서 조금 연장화를 입양하길 원하시는데 동방사회복지에는 연장화가 없어요 그러면 연장화가 있는 곳에 가셔서 입양을 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입양 부모 자격 확인선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서류를 들고 어느 기관이든 내가 가서 또 입양을 추가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가정조사서 이전은 뭐냐면 입양 부모 자격 취득 전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획득하기 위한 각종 과정에서 서류라든지 예비교육 이런 과정도 여기에서 다 포함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요약을 해주셨네요 이 조사서 발급한 이후 과정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입양 부모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교육 받으시고 서류 준비하시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제 입양 아동 갈 수 있는 아동이 모든 아동들이 입양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양을 갈 수 있는 아동인지를 또 스크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예요 그건 이제 입양 기간이 지자체에서 승인을 받는데요 이제 지금으로서는 입양 기간에 많은 아동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입양 대상 아동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입양 기간에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지자체에다가 이 아이가 이제 입양 대상 아동임을 확인하는 입양 대상 아동 확인서라는 거를 발급받아서 갈 수 있다는 거를 법적으로 증빙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입양 대상임이 확실한 아이를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공적 시스템 안에서 일단 이 아이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를 대상으로만 입양이 가능한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입양 기관에서는 이 아이와 가정 조사를 일단 완료돼요 획득한 이 입양 부모와의 결연이 이제 결연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결연위원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결연위원회가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 결연위원회에서 먼저 이제 아동을 결연하게 됩니다 그 결연의 최선의 목표는 뭐냐면은 아동이 영구적인 가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그런 결연을 하라는 게 이제 그 결연위원회의 목적이죠 그러면 그 결연위원회에서 이 아이들 딱 명단과 부모들 명단을 놓고 이렇게 결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연위원회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 조사를 한 그 사회복지사와 또 아동을 상담한 사회복지사 또 아동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다 만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동방사회복지회 내에 의무실이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간호사나 의사가 들어와서 아동에 대한 의료적인 것까지 포함해갖고 포괄적으로 다 놓고 그러니까 이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내는 거는 맞지만은 이 아이가 이 가정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를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지금 하라는 거고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결연위원회가 모여가지고 많은 예비 입양 부모들이 가정조사서가 있는 명단을 쫙 놓고 그다음에 또 아동 명단을 놓고 사다리 타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선을 긋는 건 아니고 입양의 전문가들이 일단 입양 부모하고 이 입양 부모의 어떤 가정조사라든지 정량 정성평가를 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맞는 아동 그다음에 아동에게 맞는 입양 부모를 일단 가매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일단 우선 연결을 한 상태에서 이 아이를 결연위원회에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모와 개인을 결연위원회에 심사에 포함시키는 이런 방식인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리스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가정조사했던 모든 서류들 또 아동에 대한 모든 서류들 아니니까 서류들이 그래서 결연을 해서 결연위원회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 결연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데 대상이 다수냐는 거죠 네 그렇죠 한 명이 아니고 그렇죠 이 아이가 이 가정에 가는 게 좋은지 이 가정에 가는 게 좋은지 그러면 이제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 생긴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연위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일단 아이 중심으로 네 그렇죠 아이 한 명을 올려놓고 그렇죠 아이는 한 명이에요 한 명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입양을 하겠다라는 가정조사서가 발급된 예비 가정의 입양 가정을 다섯 명이든 여섯 명이든 몇 가정 있겠죠 다섯 가정 이렇게 올려놓고 그럼 이 아이가 A로 가는 게 좋냐 B로 가는 게 좋냐 C로 가는 게 좋냐를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게 결연위원회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마 이걸 보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 결연위원회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결연위원회 때문에 참 말이 많았지만 이 결연위원회가 좋고 나쁘고 혹은 유형상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결연위원회는 이렇게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이것을 일단 알으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부모님이 저희가 아이를 보여드리고 그게 이제 만남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선보기 선보기 만남 이렇게 했는데 보고 이제 내가 마음에 들면 아이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결연위원회에서 결연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아이를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이제 이게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입양 부모 중심의 매칭이 되었다면 지금은 아이 중심의 매칭을 공적 시스템 안에서 아이 중심의 매칭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듣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뭐랄까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연위원회라는 걸 매일 할 수는 사실 없는 물리적으로 매일 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이제 기관 내에서 지금 결연위원회를 두고 있지만은 결연위원회 구성 중에는 외부 인사 두 명이 들어가야지 되는 그런 또 구성원이 이제 앞으로 서로 또 일정도 조율해야 되고 일정도 조정해야 되고 이게 정기적으로 결연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열린다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거 없습니까 뭐 이제 뭐 하기는 하라고 그러는데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라고 그러긴 하나 네 이 외부 인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만나야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자 만약에 그럼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지금 통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몇 건 정도의 결연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어 저희 이제 봉방사회복지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120가정 정도 국내 입양이 결연이 끝났 그러면 결연 몇 건은 완료가 됐거든요 국내 입양이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누적되어 오는 거는 계속 있으니까 120명이라고 하면 월 10 케이스 정도가 되겠죠 그럼 한 번 결연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결연이 매칭이 필요한 수요가 10가정 정도 최소한 10가정 아니 아동이 10명 정도가 10명 정도가 이제 10가정한테 가는 거예요 가는 거네요 여기에서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지체현상이 생길지는 실제 해봐야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아동을 보여드리고 결연이 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보실 수 있잖아요 네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만약에 만약에 싫으시다 뭐 내가 생각했던 아이가 입양 부모가 예비 입양 부모가 그렇게 거절을 하시면은 네 이 아이는 다시 이제 아동 결연위원회 쪽으로 다시 넘어와야 되는 거죠 다시 넘어와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보름 만에 한 번씩 한다 그래도 최소한 한 달의 지연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변수가 있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과거에는 이 부모님이 싫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이제 있으시니까 네 또 다른 부모님한테 또 이렇게 자격이 되시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결연위원회라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되면은 그만큼 한 최소한 보름 이게 어떤 또 이렇게 부작용이 나올지는 정말 이게 좀 예상되는 바도 있긴 한데 그렇죠 조금 해봐야죠 네 아이 중심에 입양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바람직한 거지만 시스템이 정말 아이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그 시스템 중심이 되면 되다 보면은 아이의 어떤 그 이 애착관계 문제라든지 재판 자체가 길어지는 거 자체는 그렇죠 아이한테 어쨌든 안 좋은 거잖아요 뭐 어디든지 절차가 길어지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될 수 있는 이렇게 문제가 좀 나타날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네 어쨌든 네 여기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비 부모들 중에 아이 한 명을 놓고 네 결연위원회에서 매칭을 했는데 네 결정된 부모가 싫다고 하면 이 아이는 다시 또 결연위원회를 가서 한 번 더 그렇죠 신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입양했는데 저는 이거 생각하면은 물론 제가 했던 방식이 굉장히 옳고 그렇진 않다라고 저도 지금도 생각은 하겠지만 네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신청한 지 3개월 정도 됐을 무렵인데 네 전화상에서 이런 이런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 한 번 보실래요? 이 아이로 한 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화상으로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요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너무 당연하게 나는 내 입으로 해야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아이가 제 딸이 됐거든요 지금 이런 거 생각하면 네 지금 이 과정은 지금 현재는 완전히 지금 이제 시스템의 지금 대전환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헤이그라는 것에 비준을 하려면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런 시스템들을 지금 갖춰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과거에도 입양기간에서 아이를 매칭하는 데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거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다 스크린하고 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적 어떤 체계로 가서 시스템화를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시행되는 초기기 때문에 이것들이 아동한테 또 어떻게 영향이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